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 네이버 게임 충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보통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쿠폰 할인 받는 방법인데 천원 결제 시 백원 할인 이렇게 다 있는데 십만원 결제 시 만오천원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는 3만원 짜리 결제 시 5천원 할인 이게 제일 제가 계산해봤는데 많이 먹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천원당 100원 할인 3만원 해봤자 3천원 할인되죠 3천원씩 300원 하면은 뭐야 3만원 하면은 3만원 뭐라는 거야 3천원 할인이죠 이것도 3천6백원 할인 2만원 해봤자 1천5백원씩 4천5백원 할인이 될거죠 5만원 짜리는 7천원 계산해봤는데 3만원 짜리가 제일 활용도가 높아요 어 그렇고 이거는 2017년 12월 6일 13시 59분까지 되고요 본 쿠폰을 다운로드 5일까지 유효하다 말그대로 이때 받았으면은 한 11일까지 까요 11일 자정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 말그대로 11일 자정이 받으면은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 이제 쿠폰 다운받기를 눌러요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아이고 말그대로 어 넥슨에서 충전하기를 누릅니다 어 뭐야 들어가서 충전하는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무슨 혜택인지 밖에서는 충전 못하나 저 안에서 밖에 충전 안해봐 가지고 어 들어갑니다 어 들어갑니다 흠흠 크시샵이 있겠죠 제가 충전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나오는데 말그대로 30,000원짜리 저희가 할인을 샀잖아요 네이버 쿠폰에 11월 30,000원 하면은 25,000원으로 30,000원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00원 충전이 가능하니까 다 충전하게 되면은 50,000원 50,000원에 25,000원 75,000원 한 거진 75,000원에서 80,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30,000원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은 30,000원 충전인데 네이버 게임계신에 25,000원 이렇게 할인으로 5,000원씩 이런 혜택입니다 잘 참고하시면은 몇만원씩 이 어 75,000원 이상의 50,000원 충전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충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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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